슈퍼티그 웰딩 반갑습니다. 슈퍼티그 웰딩의 대표회사 조상명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12월에 북영대학교 지주회사 산하의 제2호 자회사로 제가 교수를 있을 때 교수 창업했습니다. 2015년도 벤처 등록하고 올해 뿌리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랬고요. 저희 회사는 원래 슈퍼티그 용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슈퍼티그 용접은 티그 용접이 아크에다가 C형 용과제를 송급해서 용접 속도, 용접 생산성을 높게 한 용접을 슈퍼티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연속 결합이 잘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뛰어난 용착 속도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육성 용접하고 적층 용접할 때 3D 프린팅할 때 상당히 위력적으로 쓸 수 있고 저희들은 용접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용접 공정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데이터 솔루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로봇에 탑재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강점입니다. 그거를 비즈니스로 해서 지금 실제 매출을 실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와암이라고 금속 3D 프린팅하는 거를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대의 로봇을 써가지고 이런 구존물로 이렇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 캠이 필요합니다. 이 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적층을 하는데 여기에 쓰는 것이 피탄용 C스포 C필라 C형 용가제를 써서 사실 슈퍼티그 용접을 가지고 적층을 하기 때문에 생산 성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층을 해서 무게 80kg짜리 높이 1280mm짜리의 적층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프리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리폼을 가지고 단조를 한번 쳐가지고 절삭 가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기 터빈의 블레이드를 만드는 거로 지금 저 방향을 잡아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로봇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정 데이터입니다. 이제 공정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로봇에 탑재해서 로봇이 용접을 잘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초정밀 GKW 솔루션 초정밀로 이제 이런 아주 정밀한 이런 그 용접 같은 거를 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로봇 용접 솔루션은 로봇과 엔지니어링을 해서 모션 에너지 용과제 시간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곱하기 효과가 나오는 게 로봇 용접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식으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앞부분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해서 가장 핵심이 이 에너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만들어서 쓰면 이 솔루션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GMPW인데 스펙터 안생기고 하고 브라인딩 없애기 하고 악스타드 실패를 줄이고 고속 용접, 고생선성 용접을 해가지고 변형을 줄이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로봇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고